봉이는 이제 집에서 있으면 안 돼 집에서 있으면 사람만 자죠 밖에 나오면 귀가 마음대로 오! 여기 봣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인 부부입니다 동희씨 동희씨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동희 진짜 잘 돌린다 동희가 Wheel of Fortune 돌리고 있다 우리 Fortune 뭘까? 우리 로또 1등 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보물을 끊었어야 되는데 동희가 잡는 번호마다 번호로 골랐어야 되는데 이 영상은 아들 체력적으로 키워야 되는 브룹입니다 동희 표정이 좋아 동희? 이제 지겨워 아빠 땀 흘리는 거 봐봐 눈물인가 땀인가 또 하나 찾았다 일요일은 D-Day입니다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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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동희가 재밌게 놀면 다행이야 그걸로 행복이야 동희야 동희는 누가 옆에 있어야 재미있게 놀다 동희는 누가 옆에 있어야 재미있게 놀다 항상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필요해 동희는 근데 드디어 이번 주 우리 동희 건강하게 힘 넘치게 좋은 주말 됐습니다 이제 마마데이 오늘 D-Day라고 동희야 어디 갈까 동희 어디 가고싶어요 엄마 좀 편하게 할게 엄마만 주차 타면 돼 그거 아니야 그냥 한발로 한발로 해야돼 한발로 맞아 맞아 삐피 메리 핑계 메리 핑계 아이 슬리퍼 타면 불편해 자 엄마 핑계가 좋아요 에리카 핑계 동희 동희 모자 씌우기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동희? 엄마? 모자 왜 이렇게 싫어해 어? 아닙니다 오늘 성공 많이 했어 오늘 거의 20분 정도 그냥 모자 쓰고 놀았지 처음으로 이제 끝 모자 이쁜데 남아도 샤베치 나도 모자 너도 모자 여보 모자 씌워줘 봐 동희 동희가 요즘에 주세요 를 잘하는데 동희 한번 주세요 보여줄까 줘야돼 뭘 줘야돼 주세요 할 때 뭐 줄거가 있어야돼 주세요 주세요 모자는 필요없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 포즈는 나의 생활 포즈 나 이제 이 포즈는 나의 나의 생활 포즈 내려와 봐 다시 어디 가게 정훈아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 어? 이제 나한테 이라 나한테 오네 비군네 이제 비군네 오예 가자 집에 가자 귀가感じ virak ガー 비나 동이 몸무게 적은거 진짜 다행이다. 나의 행웅이다. 동이 어때? 재밌어요? 저 차 다니면서 계속 잡아야 되잖아. 동시에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동양이 같이 잡아봐. 자, 이거 잡고. 이것도 잡고. 두 개! 동이 빨리 끄고,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잘 먹고. 그래서 우리 아빠, 헬스장 운동 안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냥 동이랑 한 두 시간만 놀면 운동이 된다. 많이 된다. 2천 갈로리. 주세요. 다시 한번 주세요. 우리 진짜 줘야지. 모자. 모자. 기분 상했다, 동이. 동이 팔찡 눌러줘. 팔찡 눌러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안 보여요. 이거 어깨 때문에. 오바! 동이 관심? 버튼 누르기? 자동차 바퀴 만지기? 그리고 강아지조차 다니기? 내 핸드폰 만지기. 근데 영상 우리 한번도 보여준 적 없는데. 주세요. 모자 줘. 모자, 모자 줄게. 자. 나. 밀어. 도착했어. 모자.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